싸이미의 샘 홍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온라인 입력 그리고 업로드 방식에 대해서 서류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카이스드 외국고 전형 2021학년 9월 학기죠. 자기소개서 항목 검토하고 그리고 내용 구성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드는 사실 자기소개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다른 대학이 4개 항목, 3개 항목인 반면에 카이스드는 무려 5개 항목이나 지금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혹은 한국어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카이스드의 전체적인 인재상, 도전정신, 창의성, 배려심을 갖춘 인재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자수 기준이 아니고 바이트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 보시면 본인의 꿈은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에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카이스를 선택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역경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 이것은 일반 대학의 일본 문학,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인의 꿈은 무엇이며? 즉, 미래의 목표, 퓨처고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진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사실은 앞으로의 계획은 카이스드 와서의 계획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스타디 플랜이랑 그다음에 졸업 후 계획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항목이 좀 쉽지 않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학업 말고 비교과 활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표 달성했었던 노력, 그리고 카이스트 입학해서의 학업계획, 그리고 카이스트 졸업 후 계획,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중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카이스를 선택한 이유, 즉 지원 동기도 역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역경, 즉 스타디 플랜이랑 연결시켜서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브레인스토밍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웃라이닝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쓰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내용을 그대로 써야 돼요. 다른 내용을 쓰거나 너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내용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작성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차수가 좀 작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사실 주고 이쪽을 좀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내에 미래의 꿈과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그리고 학업계획, 졸업 후 계획, 그리고 카이스트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의 활동, 세 개, 여기서 교외의 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세 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대교협 표준 자소서 2번 문항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2번 문항은. 그런데 특징이 있죠.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의 활동이 일반 한국 학생들이라고 하면 해외 학생들은 교외 활동을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교외 구별하지 말고 충분히 이 부분 것을 기술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무턱대고 내용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가 없이 기술하면 다른 쪽에서 물론 입증 자료를 넣으면 되는데 5개 항목 중에서 지금 3개까지 입증 자료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항목에서 특히 입증 자료가 중요해요.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입증 자료를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력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목별 하나씩 넣어도 3개밖에 못 넣습니다. 특히 이 활동에서 이쪽에 집중해서 2개가 있을 수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자료 먼저 챙기고 그리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2번 문항을 작성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내용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항목 자체는 입시자소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들어가고 활동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많죠. 다음 3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은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카이스드만의 정말 유명한 아주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모색이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례 그것이 본인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시도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과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즉 시도한 사례가 원인이고 그리고 본인과 주변에 미친 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사고, 이와 같은 화인반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창의 인재적인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은 일반 대학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항목입니다. 사실 3번 쓸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것은 대교회 방목 3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번은 대교회 방목 2번과 약한은 일치했습니다마는 교회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데 4번 항목은 정확하게 대교회 3번 항목과 일치할 수 있어요. 배려, 나눔, 협력 관련한 봉사활동이고 갈등 관리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요소, 리더십 역량이 있는지 이 부분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멀론티어링 봉사활동이랑 그리고 리더십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항목은 사실은 일반 대학 원서를 넣는 학생이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 구성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5번 항목이 어떤 학생들 기준으로는 자기는 가장 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유기술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된 것은 쓸 수 있겠는데 막연하게 아무거나 쓰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을 오히려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내용 말고 정말 추가적인 자료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니면 자신의 특기를 정말 내세우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카이스대에 와서의 공부에 대한 열성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학업에 대한 열성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경우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여 작성 대학을 다니다. 카이스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2년 반이라든지 3년 동안의 어떤 재학기간이 있는 대학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해외대학 다니다가 카이스대, 특히 경쟁력 있는 그와 같은 한국의 대학이고 그리고 취업 면에서 해외대학에 밀리지 않는 만큼 누구나 오고 싶어하다 보니까 졸업 이후에 편입은 안 되고 신입으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의 활동을 포함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졸업자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대학생활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걸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12학년 또 13학년 학제에서 13학년의 졸업 예정자들은 오히려 자유 항목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개성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리고 개요잡기를 해서 내용 구성을 한 다음에 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반적으로 카이스대의 무려 5개나 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번 항목은 대교업 1번 항목과 일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 부분 것은 중복되고 있고 2번 항목은 거의 80% 중복되고 있는데 교내 활동에서 외자 부분이 대교업 공통항목과는 별개고 4번 항목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카이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항목들을 여러분 주의하세요. 본인의 꿈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진로까지 얘기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업계획과 졸업계획 그리고 카이스대 지원 동기 이와 관련한 부분들 것은 일반 대교업 자소서에 보기 힘든 부분이고 교외 활동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하나 시도한 사례 그것이 주변과 본인에 미쳤던 영향 이것은 정말 카이스드만의 항목이다. 그리고 자유기술 항목이 있고 대학 입학자 또는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서 제출한다. 이와 같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것은 카이스드만의 항목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펜으로 해놓았던 부분들 것은 일반 대학 썼던 자소서랑 같이 연동해서 쓰고 반대로 카이스드를 먼저 쓰는 학생은 9월 학기이기 때문에 카이스드를 먼저 쓰는 학생들은 빨간색 부분 것은 나중에 일반 대학에다가 역시 또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파란색 부분 것만큼은 카이스드만을 위한 자소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카이스드 외국고 전형 자소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네, 리턴 인포 아사이미에서는 비대면 강의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 점삭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자소서 구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구글 닥스 이용하고 또 줌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국가들, 심지어 벨라루스, 남미의 국가들, 또 동유럽 근처의 아시아 국가들, 많은 학생들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이스드 외국고 전형 자소서만큼은 정말 함께 노력해서 협업함으로써 보다 더 자신의 정체성을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대필은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과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사이미에서 샘홍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